면이.. 면.. 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신기하다 떡볶이라고 하는 거야? 우리 우동같은 잔치국수에 저 면을 넣으면 좋겠다 킹빵 진짜 예쁘다 면이.. 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신기하다 떡볶이라고 하는 거야 전 식수에 저 메롱 넣어주셨다 네 엄마 아까 배 아프다고 그랬는데 너무 잘 먹는다 아냐 아빠 하나 먹어줘 내가 하나 먹어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겠지? 당근 못 먹는 사람은 진짜 힘들겠다 너의 김밥 당근이 와 당근 정국이야 여기 난 좋아하니까 상관없어 밥 대신 당근으로 채워줬어 오 비빔루동 쪼르동이에요 쪼르동 자 엄마 이거 비벼주세요 엄마가 이거 잘라? 잘라주세요 꽉 눌러야지 팝구르 오 정말 다 못 자르는 거 오 잘 자르네 잘 잘렸어요 배완이 되게 두껍다는데 안 먹을 거야 아 그거 잣고 나의 잔치국수 면에 들어가 있잖아 비밀우동 비밀우동 대단한데 아까 그렇게 먹고 또 두 개를 시켰어 우리 가족 대단한 가족이야 어때? 맛있어 돈까스? 아 합격이네 딸이 맛있으면 된거지 아들도 먹어봐 돈까스 그래? 거의 다 나갈게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백미나라는 다 먹었어 아 먹었어 아 잘라주면 아 잘라주면 잠깐 먹어볼게 다 똑같지 뭐 어 근데 의외로 고이가 괜찮다 어 고이가 맛있는데 생각보다 고이가 괜찮아 갈맹이 다 맛있어 여긴 쫄면이 없고 쫄우동을 팔아요 어 대박 어때 시크하모? 쫄면이야? 아니 오랜소리 잘래 페이크달래 쫄면이야? 어때? 쫄면하고 비슷해? 면반 쫄깃쫄깃하라 면반 쫄깃쫄깃해? 근데 근데 맛있어 아니야 쫄면처럼 막 길게 쫄깃쫄깃 다녀야 않아 약간 쫄깃쫄깃쫄깃함이 있어서 너무 많이 안쫄깃 어 좋아 오히려 더 날수도 있겠네 어 괜찮은데? 괜찮아 이거? 어 쫄면을 말아먹어 근데 이거 왜 찍는거야? 추억이지 응 응 응 후루룩 후루룩 안되는데 그래 맛있겠다 그치? 봐봐 이거 방음되면 저희 3층에 있는 PC방으로 가자 아 찌지네 먹어봐 응 네네 응 맛있어 먹네 맛있어 맛있어? 안 먹어? 자 맛 어땠나요? 맛있었어 맛있었어 왜 맛 없었어? 별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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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우동이랑 김밥만 먹든 안먹었어 우동은 그래도 괜찮았잖아 맛있었잖아 우동 우동만 괜찮았어 나 좀 너무 자극적이었어 자극적이었어? 너무 양이 좁았어 양이 좁았어 근데 비비후동은 어땠어? 아 맛있었어 그치? 응 약간 너무 이제 너무 탱글탱글하지 않고 응 적당히 아쉽었죠 응 탱글탱글해서 목넘김도 편하고 아빠 나를 찍어 씹기에도 편하고 응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올거야? 아 올거야 올거야? 응 비빔구스 먹으러 올거야 비빔구스 먹으러 올거야 밥하기 싫을때 밥하기 싫을때 이렇게 올거야? 그래 그래 맛있게 먹었네 우리가 좀 응 안녕 안녕